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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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린이에요. 예린이에요. 오늘은 뭘 할지 몰라서 아직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원장님이랑 상담하고 오늘 뭐 할지 정할 것 같아요. 오늘 피부 상태 보고 정한다고 했어요. 어떤 거 같아요? 요즘 피부 상태? 집에 가서 밤에 엄청 간지러워가지고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. 다음날 겨우겨우 잠이 들어서 이러는데 하나도 안 간지러운 거예요. 원장님이 그때 핏고 가면은 물광 난다고 했는데 진짜 막 빛 받으니까 더 물광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주변에서도 온 캠프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? 오늘 왜 이렇게 물광이에요?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거 언니 메이크업 정보점 이런 거 들어봐요.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, 써머지 받기로 했어요. 리프팅도 있고 오, 탄력 콜라겐이 생성이 될 거 같아요. 콜라겐이 생성이 될 거 같아요. 콜라겐이 생성이 될 거 같아요. 오, 진짜. 오늘 핑크색이에요. 바로 러블리 하니까. 핑크 더 큰데. 아, 진짜요? 마취크림 발랐어요. 목소리가 같이 마취된 것 같은데? 마취크림 발랐어요. 귀여운 거 지금 노린 거다, 저거? 아니에요. 깨졌어. 가요. 슈링크는 아픈 게 아니었어. 계속 아픈 게 아니라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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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팍 이마는 별로 안 아팠죠? 네, 이마 하나도 안 아프고 뼈우기랑 뼈우기가 너무 아파요. 슈링크는 그냥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아픈 거고 프락스를 이렇게 따끈따끈한 거 있잖아요. 이건 된다. 따끈따끈한데 아, 이거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어. 여러 느낌이 이렇게 팍팍팍팍 이렇게 느껴져요? 아, 3개 발생하면 그때부터 확 심한다고 그러거든요. 턱을 기대해주세요. 아, 약간 3개 쉬운 고통이 있고 어려운 고통이 있나 보다. 입안은 하나도 안 빨갔던 거 같아요. 그때도 그랬어요. 입안은 하나도 안 빨갖고 볼만 엄청 빨갖고 아, 그래요? 제가 원장님 말씀대로 계속 받으니까 안 아프긴 했는데 감사합니다. 좀 진작된 거 같아? 조금 괜찮아졌어요. 마지막 소감 한 말씀 해주실래요? 너무 아파요. 너무 아파요? 아픈 거 말고 너무 생각 안 들어요? 아까 다들 안 아프다고 했는데 거짓말 했어요. 오늘 마지막 시술 받았는데 마지막 한 방으로 아픈 거를 주셔가지고 가장 강한 전마지. 그래도 효과는 좋겠죠? 효과는 뷰 어플에서 기대해주시고요. 자막이 오늘 오신 게요. 그러면 수글를 찍으려구요. 감사합니다.